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 길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하늘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게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흐르는 아픔에 그 말을 거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다유쾌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하늘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게 옷자락이라고 내 마지막을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드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나는 그 눈 아픔에 그 너를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신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신네 아멘